자, 사모엘 상 문제입니다. 요한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돌에 내리게도 하시고 죽여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것은 누구의 기도인가?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모엘 상 2장 1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요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요하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미니이다. 요하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요하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는 자들은 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요하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요하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인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요하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오. 악인들을 허감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요하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히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요하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꿀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의 기둥. 요하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돌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도의 기도, 한나의 기도.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요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라는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엘리가 그의 두 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24-25입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죠. 2장입니다. 엘리가 매우 넓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두 아들이요, 누구냐 하면, 이게 뒤에 나오는데, 홈리와 비누하스입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여인들과 동침했고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아니 아니라, 너희가 요하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요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요하와 사람들에게 언총을 더욱 받더라. 자, 홈리와 비누하스가 아버지의 말,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안 듣지요. 그 안 듣는 이유가, 그들의 성격이 나빠서, 버릇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홈리와 비누하스가 이런 못된 짓을 한 결국은 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죠?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답이 없다는 거죠. 답이 없습니다. 자, 엘리가 그의 두 아들에게 한 말이죠. 홈리와 비누하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제사장 엘리에게,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책망합니까? 아들들이죠. 카메일상 2장 29절입니다.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죠.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발보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말이, 여기 24절에 보면, 악행을 했다고 백성들한테 소리를 듣는데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해초리를 들어도 될까 말까한 상황인데, 이렇게 그냥 말로 타이럽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의외죠. 뜻밖입니다. 제사장 정도 되면, 자기 아들들한테 아주 가혹할이 많지, 성격한 교육을 시킬 것 같은데, 의외로 이렇게 말로 그냥 충고하고 갑니다. 죽이기로 뜻하신 여우와 하나님의 흑사라고는 하지만, 의외입니다. 아들들을 중의 여긴 것이죠. 아들들, 요하께서 이마여 써서, 형과 같이 자신을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3장 10절로 갑니다. 요하께서 이마여 써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느니,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다 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이게 의미가, 이게 주의 종이 하겠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습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을 무엇으로 세웠나? 요하의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이죠. 산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요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습니까? 요하의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제사장 엘리와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신앙 중심지로 법괴가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법괴 나오면 실로 생각하시면 되요. 법괴는 항상 실로가 따라다닙니다. 법괴, 실로, 실로, 법괴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3장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요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요하의 언약괴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실로, 실로 언약괴를 실로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실로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비누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죽을 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으로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은 무엇입니까? 4장 21절로 갑니다. 비누하스의 아내가 죽다 제목이 보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누하스의 아내가 그의 며느리, 그는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비누하스고 비누하스의 아내가 누구? 예, 며느리죠. 며느리 엘리의 며느리죠. 임신하여 해산대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아까 괴는 실로라 그랬죠. 그의 시아버지와 시아버지 누구입니까? 엘리 제사장이죠. 남편이, 남편은 비누하스죠.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몸을 굽으려 해산했다고 합니다. 몸을 굽으려 해산했다는 말은 정상적인 분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죽어갈 때에 곁에 서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히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히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여우와의 괴를 빼앗아 아스도세이르르 어디에 두었는가 다곤의 신전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여우와의 괴를 빼앗아 아스도세이르르 어디에 두었는가 다곤의 신전입니다. 가무엘상 5장 갑니다. 가무엘상 5장 1절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은약괴 가무엘상 5장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세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본 적 다곤이 여우와의 괴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본 적 다곤이 여우와의 괴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세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도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괴를 갖다 놨단 얘기죠. 다곤의 신전에 여우와께서 은약괴로 인하여 볼렛에서의 아스도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은 무엇입니까? 사모엘상 5장 6절 여우와의 손이 아스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혹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도가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혹한 종기죠. 혹한 종기죠. 볼렛의 사람들이 은약괴를 베세메스로 돌려보낼 때에 여우와께서 드릴 속건제의 예물로 준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금 검독종 다섯 금쥐 다섯 마리 이게 무슨 말인지 사모엘상 6장 4절로 갑니다. 사모엘상 6장 4절입니다. 여우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일곱 달이라 아스도스의 다곤 신전에 있었죠. 블레셋 지방에 아스도시라는 지방에 다곤 신전에 여우와의 괴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우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 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느라. 이 금 독종 다섯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한대로 독한 종기의 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쥐의 형상 금으로 만든 다섯 개 다섯 개 11번 여우와의 언약괴가 블레셋에서 베세메스로 이동될 때 여우와께서 베세메스 사람들을 크게 살륙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여우와의 괴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구메일상 6장 19절입니다. 구절을 봅시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우와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우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우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략 이아림 주민에게 보내요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우와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여우와의 괴를 들여다보아서 죽였다고 베세메스에서 옮겨온 여우와의 괴를 기략 이아림 사람들은 누구의 집에 들여 놓았습니까 아비 나답 1절입니다 기략 이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우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 나답의 집에 들여 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우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략 이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이선지라 이스라엘 온족속이 여우와를 사모하니라 기략 이아림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아비 나답의 집에 괴를 옮겨 놨다고 합니다 아비 나답의 집은 산에 있었대요 산에 아비 나답의 아들은 엘리야살입니다 문제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얻죠 3번입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바로에서 사사가 되니라 고엘 세바입니다 사모엘상 8장 2절 8장 2절 사모엘이 넓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사모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 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모엘의 큰아들은 요엘이고요 둘째 아들이 아비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엘 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머머를 받고 머머를 굽게 하니라 뇌물을 받고 판기를 굽게 했다고 사모엘상 8장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기를 굽게 하니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무엇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뇌물이 없다는 얘기죠 2장 7절입니다 사울이 사모엘을 만납니다 베냐민 집하에 이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로울의 손자요 베고라세 정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스라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순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순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거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괴물이죠 요하께서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벌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하실 때 어느 땅에서 보내신다고 하셨는가 베냐민 땅 이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사울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고 기스가 베냐민 족속이잖아요 구장 16절입니다 여기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여기 나오죠 베냐민 베냐민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기스의 아들 사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사무란 얘기지 베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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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속입니다 사울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러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야마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오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요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오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하고 있죠 사울의 머리에 머리에 붓고 입맞추고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소리 나무에 이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비끄럽고 한 사람은 떡 세등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사무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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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될 것에 확신을 주려고 사볼 상수리 나무에서 만날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죠 읽었잖아요 3절에 보면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 한 사람은 떡 세등이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족 부대 이 얘기입니다 염소 새끼 셋 떡 세등이 포도주 한 가족 부대 얘기죠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뭐뭐 하고 무엇 무엇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1장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 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를 영접 하고 하나님의 영이 다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으나 그를 찾지 못한 것은 그가 어디 사이에 숨어 있었기 때문인가 신보 딸이들 사이 사무엘 사무엘 10장 2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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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진보 다리에 숨었는지 사무엘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우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우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적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 적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우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기스 사울의 아버지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우 앞에 묻대 그 사람이 여기 왔나 이까 여우 앞에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딸이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며 그가 백성중에 서니 다른사람보다 어깨위만큼 크시더라 왜 숨었을까요 왕으로서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사무엘과 모든 백성이 어디에서 여우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화목제를 드리고 크게 기뻐하였습니까 길갈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입니다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군이니까 우리를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이 왕으로 서기에 합당하다 그 얘기죠 완전 아부 아첨 와우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왜 사람을 못 죽일까요 거룩한 날 왕을 세운 날이니까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소미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사울을 왕으로 삼은 곳이 길갈이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 과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썼시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무엇하느니라 보라, 나는 넓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무엇하였거니와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는 이라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왕을 세웠다는 거죠 왕을 세워놨으니까 왕이 잘할 거다 나는 늙었다 그 얘기죠 12장 2절로 갑니다 사모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럴 때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널고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라 출입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사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라는 구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모엘상 12장 16절입니다 3절부터 읽어볼까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라 너희가 택한 왕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그리고 너희가 택한 왕을 여호와께서 세워주신 거죠 너희가 만일 여호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사모엘상 12장 16절입니다 사모엘상 12장 16절입니다 이런 성경구절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설교시험에 예문으로 쓰기에 딱 좋은 구절이죠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행위죠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비팡이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서서 가만히 여호와의 큰일을 보라고 하죠 사울은 사모엘이 정한 대로 얼마 동안을 기다린 후에 길갈에서 번절을 드렸습니까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번절을 드렸는데요 1회라고 합니다 1회 1회 7일이죠 7일 사모엘상 13장 2절입니다 3장 2절입니다 3장 2절입니다 사울은 사모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모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1위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1회 동안을 기다리고 번제를 드렸다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곳은 어디입니까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곳은 갈멜산 갈멜입니다 사모엘상 15절로 10절입니다 요하께서 사울을 버리시다 요하의 말씀이 사모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부회하느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모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요하께 부러지지니라 사모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모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갈멜입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스라엘의 무엇무엇 넌 거짓이나 병개함이 없었으니 그는 무엇무엇이 아니심으로 결코 병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개함이 없었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병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람이 아니심으로 변개 변개란 말은 변하고 고치고 이런 뜻이죠 사람은 그럼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칠개자죠 이게 고친다는 거죠 변절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개함이 없었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병개하지 않으심이니 사무엘이 요하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엠의 이름에 성업장로들이 뜰며 그를 영접할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요하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엠의 이름에 성업장로들이 뜰며 사무엘을 영접할 때 한 말입니다 16장 4절이요 16장 4절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엠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다윗 얘기죠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요하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요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할지 다윗 얘기죠 사무엘이 요하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엠의 이름에 성업장로들이 뜰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요하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왔어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28번입니다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엠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과로와 과로과 과로이 있는 과로한 자라 요하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모엘상 16장 18절로 갑니다 4절부터 요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요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점 5절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럴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엠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구변, 말솜씨를 얘기한답니다 음변, 구변, 입구자 겠죠 이제 입구, 말썸, 말썸, 말변자 무용, 무용담 무용이라는 말이 요즘으로 춤을 춘다 그런 뜻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왕 앞에서 한마디로 댄스를 한거죠 댄스 전통춤이겠죠 힘께 올리는 어떤 라고 할까요 일종의 그 세리머니 같은거죠 자 용기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다위시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사무엘과 함께 어디로 가서 살았습니다 다위시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오 나이오 라마에 있는 땅으로서 베냐민 지파의 거주지 랍니다 이곳은 사무엘을 따르던 선지자들이 함께 거주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갔고 함께 나이오에서 그했습니다 다윗이 나이오에 있음을 한 사울도 그곳으로 갔고 나이오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며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라고 했는데 이는 사울이 선지자도 아닌데 왜 예언을 하느냐 하는 것으로 속담이 되어버린 말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간 곳은 나이오시며 사무엘도 함께 살았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부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라고 말한 제사장은 누굽니까 아히멜렉입니다 이게 아히멜렉인데요 사무엘상 21장을 읽어봐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2절에서 4절인데요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르이르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떵이나 무엇이나 있는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줄이라 하는지라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 아히멜렉이 한 말이죠 자 31번 문제입니다 환란당한 모든 자와 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 세계로 모였을 때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 가량이었다 400명입니다 엘상 드립니다 엘상 여기로 갑니다 엘상 드립니다 1절부터 2장 2 2절까지 23절까지 23절까지 이르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뜯고 그리로 내려갔어 그에게 일을 얻고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긴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이었더라 400명 정도 라는 뜻이죠 사모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어디에서 그를 장사했는가 라마 그의 집에서 장사 사모엘상 25절을 보겠습니다 사모엘이 사모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라마 라마에서 장사 지냈습니다 사모엘 33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신이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사모엘상 25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말한 다윗이 여하의 기름 부흥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하께서 금하셨다 하며 밤에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친 사울에게서 가지고 간 그의 머리 곁에 있었던 물건은 무엇입니까? 창과 물병입니다 사모엘상 26장 26장입니다 26장입니다 27장 27장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하의 기름 부흥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하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창과 물병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얼마간입니까? 1년 4개월입니다 1년 4개월입니다 20장 7절입니다 20절로 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입니다 블레셋 지방에 산 날수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일부와의 진을 치고 난 후에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사울이 블레셋을 두려워해서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 사마일상 28장 7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사물이라 하니라 사모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냄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무엇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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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신접한 여인을 찾기 전에 사울이 여호와께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을 안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겁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은 우림과 둠림 할 때 그 우림입니다 그저기 제사장들이 하나님한테 뜻을 물을 때 쓰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7번까지 끝 사장님이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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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